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시아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아코인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온 코인이에요. 그리고 3월 10일에 저점이었던 얼마 4.2원을 이탈하고 6월달에 납폭을 확대를 했는데 이 4.2원을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돈 들어온 자리를 이탈 안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직전에 우리 저항라인인 4.2원 가격을 돌파하고 직전에 저항인 5원 가격을 오늘 돌파 중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돌파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단기 시세분출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요. 돈 들어올 때 노저어라 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 시아코인의 예측 목표가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 가격 기준 잡고 지지선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아코인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혹은 지금 이번주에 매수하셨다 혹은 앞으로 공략해볼 관심코인으로 내가 좀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근에 굉장히 좋은 감사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뭘 보내드리고 있죠? 제가 우리 추천 문자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빠르게 우리 수익 낼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이제 계속 좀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웨이브코인을 비중 20%까지 확보하는 거를 좀 권고 드렸어요. 웨이브코인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자 이렇게 자 195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3800원까지 플러스 9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세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으로 웨이브코인을 추천드렸고 웨이브코인 비중 20%까지 실으셔라 포트 구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90% 수익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자 우리 웨이브코인은 요자리 2000원 2350원 요자리 안 끼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 비중 다시 좀 실으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웨이브코인 이외에도 제가 이제 단타 대응해서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네 계속해서 이제 추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케시코인도 네 우리 지난주에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33% 수익 나가지고요. 자 2억 2천 이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10%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네 플러스 100% 5700만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바닥에서 매집해 나갈 코인들과는 별개로 네 빠르게 빠르게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계속 탑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비트코인 뭐 바닥에서 우리 변동이 큰 코인은 아니지만은 30% 수익 카바 1200원에서 1700원 위로 시세 나오면서 30% 이상 급등 시세 누려받고 비트코인 캐시 10%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도 우리가 400원에 지난주에 공략을 했었죠. 근데 10% 수익 내려고 했는데 이거 얼마까지 갔어요? 500원 위로 시세 나오면서 자 25%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단기로 추천드리는 코인들마다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 실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6월달 그리고 7월달에도 제가 계속해서 급등 나오는 코인들의 단기 터점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2번 안되요. 3번 안됩니다. 4번 9번 안되요.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을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 문자를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코인 10%, 카바코인 20%, 아비트럼 30%, 하이파이 20% 이렇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종목을 제가 단기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게 차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내일 당장 혹은 오늘 저녁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전략 세우고 싶다. 그리고 단기 코인, 어떤 코인을 매수해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자주 단타를 칠 수 있는 딱 10% 목표로 2000 가지고 딱 하루에 200만을 익절 딱 끝 이렇게 목표로 여러분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현재 지금 우리 시아코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 5원의 저항을 1봉상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는 5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돈 들어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1시간 분봉상 이 자리에요. 4.85원과 그리고 5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시아코인 어떻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1봉상으로 차트를 봤을 때 엄청난 바닥이죠. 주봉상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2018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 80원까지 갔어요. 2021년도 반감기 때 약 97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이에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300일 정도 길게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에 우리 매몰라인 때인 8.8원까지의 여러분들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시세가 나올 때는 하루 만에 빡! 시세가 이제 8.8원까지 나오고 이 8.8원을 돌파하면 여러분들이 더 보유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과거를 봤을 때 이 8.8원까지 시세가 빡! 나왔는데 여기서 차익 떨어진다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 챙기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4.8원과 5원 가격의 지지선을 체크하시고요. 위로는 목표 가격 얼마? 8.8원까지 여러분들 큰 그림에서의 상방이 열려 있으니까 자, 바닥에서 매수세 들어올 때 시세 분출된다면 8.8원까지 폭등 시세 노려보고 돌파하는지 꺾이는지 보고 매도할지 더들고 갈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상으로도 오늘 이야기 드린 이 8.8원 그리고 5원 이 구간의 매물벽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앞으로 핵심 지지선이 되는 거니까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 잘 변곡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카단체 개인 번호 010-7495-3026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고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소통방 초대링크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2캐시코인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30% 급등 노려본 것처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10%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100% 폭등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요즘 시장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또 추천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전략 세우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고 하루 10%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라 이걸 한 달에 20번만 딱 진행하면 여러분들 두 달 두 달 만에 원금 복구 이상의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